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이번 간담회 때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누락된 친구가 있어서 따로 추가 영상을 찍는데요. 용인시 수직에 사는 초3 어린이 지금 리더스 클럽 5에서 있고요. 질문 이렇게 주셨어요. 스피킹하고 라이딩 과제하는데 완성도가 낮더라도 온전히 혼자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머님 또는 아버님께서 충분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가능하신 수월하신 분이시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와 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 그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는 것 그게 스피킹에 대하여 라이딩에 대하여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도움이라기보다는 아이가 과제를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이렇게 뭔가 그 표현들이나 그런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아이가 스스로 고민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개발될 기회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성도 낮아지 괜찮고요. 사실 리더스 클럽에서는 저희가 아웃풋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이 아이가 못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리더스 수준에서는 아웃풋이 아주 유창하게 나오는 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는 단계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의 인재 발달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영어를 잘해가고 있는 어린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디스커션만 해주시고요. 그냥 아이가 귀엽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요. 한글로 넌픽션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가 앞으로 영어를 읽기 레벨이나 쓰기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장애물이 될 것은 한글이에요.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넌픽션으로 여러 가지 주제, 역사,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 또 그다음에 과학, 공학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접하게 해주시고 저희 리더스 5가 그런 배경자료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도전이 되더라도 자료를 많이 읽게 해주세요. 과제의 완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어린이가 이 CC 단계로 올라가면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그냥 완성도 신경 쓰시지 마시고 대화 나눠주는 수준에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